미국 게임스톱에서 시작된 반공매도 운동이 국내로 옮겨오는 모습입니다.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에는 공매도가 재개될 텐데 이를 반대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 움직임과 당정 상황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우선 개인투자자 움직임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국내에서 공매도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곳은 한국주식투자연합회, 줄여서 한투연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단체인데 어제도 성명을 내고 공매도 재개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공매도 전쟁이 일어났던 레딧 월스트리트 배치의 한국판 사이트를 개설하겠다며 외국인 투자자들과 힘을 합해 우리나라 공매도 세력에 맞서 공동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공매도 반대 버스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를 오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1년간 공매도를 금지한 뒤에 사회적 논의를 하자는 주장을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국 쪽의 움직임이 따로 있나요? 아직 당국에서 정확한 방향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방안이 좁혀지는 모습이기는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방안은 공매도 금지를 3개월 더 연장한 뒤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비율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네, 개인투자자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일부 증권사에서 굉장히 한정된 물량이기는 합니다만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 물량이 주식 규모로 봤을 때 230억 원가량에 불과해서 67조 원을 쓰는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서 개인이 공매도에 참여하는 주식 대여 시스템을 마련한 뒤에 재개하겠다는 겁니다. 네, 다른 방안이란 뭔가요? 네, 두 번째 방안은 대형 주식들 위주로 먼저 공매도를 좀 재개하자 이런 쪽인데요. 그러니까 공매도에 버틸 여력, 그 덩치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소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매도를 반대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 상당수가 특히 공매도 관련 잡음이 많았던 셀트리온 주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훨씬 거셀 것으로 관측되는 방향입니다. 네, 어떤 방안이든 개인투자자들의 저항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